위드 코로나의 예비 창업자들의 핵심 키워드는 1인 소자본 창업이다. 급격히 오른 인건비는 부담이 되고 대형 평수보다는 소규모 창업과 최소 인테리어로 창업비도 줄일 수 있다면 최고의 아이템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창업혜택 창업비 지원 등등의 삐기삼아 광고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본사도 영리 단체라서 손해보는 이벤트는 안한다. 조금 퍼주고 많이 뺏는 뒤끝 있는 이벤트라 보면 맞다. 당장의 지원 혜택보다 본사와 브랜드의 장점을 볼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하다. 이제는 모든 창업 아이템이 배달이 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연일 최고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콜과 매장 방문도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 있는 수제 두부 전문점 창업 두만사는 본사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한 두부기계와 국산 콩으로 매장 내에서 직접 만든 건강과 면역력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물 순두부 등을 만든 두부 전문 매장이다. 주거 지역 오픈으로 상업 지역보다 상대적으로도 저렴하지만 팬데믹 상황은 소비 지출을 상업 지역보다 주거 지역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본사에서 제공한 순두부찌개 소스를 활용하여 1인 순두부찌개의 다양한 메뉴도 배달 메뉴에 추가시켜 고객들의 재구매가 이어지며 만족스러운 리뷰로 배달 매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두만사는 두부기계 제작만 13년 해온 본사로 여타 두부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단순 사무실만으로 치고 빠지는 떳다방 같은 브랜드와는 결을 달리 하고 있다. 기계는 잘 사용해도 oas가 생길 수 있는데 본사에서 기계 관리를 못해주고 본사마저 없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이 몫이 된다.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성공 창업을 위해서는 유행 없이 안정된 사계절 매출과 차별화된 본사의 장점이 필수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개인의 노력보다 브랜드의 강점이 가맹점의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곧 100호점 돌파가 예상되는 두부를 만드는 사람들 두만사 은 매장 내에서 직접 만든 국산콩 100%의 수재두부를 만들어 파는 차별화된 컨셉에 기존 매장들의 안정된 수익이 알려지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두만사의 수재두부전문점 창업은 여성 소규모 창업 남자 소자본 창업 부부 창업 1인 창업 등에 적합한 아이템이다. 일금융권에서 창업자금 5천까지 대출 지원이 되며 상권 분석을 요청하면 직원의 상세한 현장 브리핑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감행문의 본사 방문 상담 신청 등은 브랜드 홈페이지 www.dobuda.com 또는 대표전화 070-7708-2001-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